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별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와 나를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니편, 내편을 가르면서 차별이 시작되며 인종, 성, 지역, 학력, 장애유무 등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